삼성전자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시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 간만에 상승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간만에 코스피도 소폭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정말 불안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트럼프 악재라고 해도 국내장 정말 많이 힘들죠. 특히나 엊그제 이 2500선이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400선도 간당간당하죠. 자 지금 국내장이 전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힘든 국장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저 여러분들께서 우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삼성전자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잘 버텨왔죠. 이때 4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었다가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9만 6천 8백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조금 더 버티셔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이잖아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길게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움직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세로 언제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한데 우선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드디어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증권사가 어디예요? 키움주권이죠.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도 안내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지금 키움주권이 11시부터 지금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반대 매매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개인들의 수급이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강하게 유입이 됐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오늘의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던 수급의 주체가 오늘은 기관입니다. 기관 자 보시면 이거 제가 11시 54분에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에서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기관들이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보시면은 제가 장전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있죠. 자 오늘 수능인이라서 증시가 10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정부에서 증시 비상대책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 나빠지니까 급하게 이렇게 비상대책회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빠졌던 증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이 기관에서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총대를 매고 자 너네가 그냥 물량을 좀 받아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 투자자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지난번 어제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거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업데이트가 굉장히 늘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한 30만주 정도 들어온 걸로 좀 확인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게 다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도세를 전환이 됐죠. 자 장전멤매에서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자 이 투자자분 매매 동향에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체크가 되면서 오늘 개인들 물타기 많이 진행을 했었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한도시까지 외국인들 한 40만주 이상 순 매수세로 요게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1,400만주 이상 오히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아직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구간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돼요. 지금은 조금은 더 간망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됐을 때 자 이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형당가 조절을 해야 돼요. 즉 이때 물타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증권사별로 이렇게 매매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 있으니까 이건 좀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왔나요? 정규장 시작 이후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전에 이 투자자분 매매 동향에 올라왔던 이 매수세는요. 장전 매매에서 나온 매수세가 늦게 표기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 투자자분 매매 동향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 모고스텔리 자 무려 200만주 시트그룹 유비에스 증권 150만주 100만주 CLSA 증권 BNP 파리바 합쳐서 60만주 자 이렇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 정말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이거 체크하는 방법 정말로 별 10개도 모자랄 정도로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7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4일이죠.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이거 옵션 만기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7월 이후에 즉 이제 8월달부터죠. 8월달에 쌍봉을 찍고 나서 자 이때부터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8월달부터 자 이 외국인들이 하방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하방에다 배팅을 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건데 자 8월달부터 쏟아져 나왔던 이 매도 물량들 자 이거 외국인들이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공매도 물량이에요. 공매도 물량 공매도로 하락이 배팅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냈고요. 그리고 또 이 옵션으로도 하방이 배팅을 하면서 또 수익을 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주가는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얘네들이 상방으로 배팅을 했는지 자 이거를 정말로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배팅을 했는지 이 수급 현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번에도 만약에 하방에다 배팅을 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 주자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추가로 나오면서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요란 내용들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만 지금 현구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만 단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천만 단위 많게는 억 단위 더 많으신 분들은 10억 이상도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인데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 소중한 자산 손해보지 않게끔 제가 이 소통망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10월 28일날 자 요때 HBM 조건부 승인 이슈가 나왔었죠. 자 이때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일 뿐이고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현구간 물타기 하시면 안됩니다. 관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망도 올려드렸었는데 자 제가 이때 문자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날 유튜브에 영상 올라온 거 제가 다 봤는데요. 자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HBM 컬테스 통과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내용 나오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영상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매수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욕을 먹어가면서 요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10월 28일날 엔비디아 HBM 조건부 승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올려드린 영상인데 자 제목 보시면 엔비디아 HBM 공급 조건부 승인 제8시 터졌다. 하지만 급등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 요렇게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물타기 하시면 안되고 지금은 관망하는 시점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때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주포가 모건이죠. 자 모건 지금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트리하고 같이 주포효과를 했던 이 골드만삭스 자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죠. 자 지금 뭐 UBS 증권 시티그룹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HBM 관련해서 자 이슈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사에 속아서 자 오늘도 물타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거기에 이 대선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현재 시간으로는 11월 5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트럼프가 그 중심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 반도체 기업들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거나 아예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보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지금 현구가 매수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을 좀 더 해야 되는지 자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날 자 이렇게 HBN 조건부 승인이라는 큰 호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국 대선 결과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때도 강교를 좀 드렸었죠.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 보조금 삭감이 되거나 폐지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제가 요러한 내용들은 이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께서 현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삼성전자로 수익까지 보실 수가 있는지 이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 김포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요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삼성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러한 대응 전략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소통방에 지금 현재 거의 6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입장 시청해주시는 순서대로 해서 제가 입장 승리까지 좀 빠르게 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신용 잔고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부터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신용 잔고를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자 최근 3일 동안에 3% 이상씩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때 신용 잔고율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됐죠. 즉 신용을 써서 물타기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이 주가고요. 초록색이 잔고율인데요. 고점을 찍었던 7월달에 신용 잔고 거의 바닥이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 잔고가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이 구간이 7만원 구간이에요. 7만원 구간. 자 이 7만원 구간부터 신용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외국인들도 이 금액대를 체크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빠져야만 이 반대매매가 나오는지 자 요 금액까지 전부 다 체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손실을 봐야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주가를 가게 눌러서 자 반대매매를 만들면서 이 개인들의 손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매수세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월달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누를 때 자 이거 얘네들 보유중인 물량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면서 주가를 눌렀다는 건데 자 이 누적 공매도 수량 체크도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H&M 이슈가 나왔던 10월 28일부터 자 3일 동안 상승 나올 때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 주가의 상승률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중간에 공매도 수량이 멈추고 하나 줄어든 적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자 5만 2천 원 구간 이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할 때 자 그때가 이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체크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7월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고치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8월달부터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보세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한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가의 하박 압력을 계속 가하면서 하락이 나왔죠. 자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은요. 이 외국인들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환의를 주기도 하고 공포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해요. 강한 하락이 나올 때는 공포를 준 거고요. 이 구간에서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죠. 근데 다시 주가의 상승이 나와요. 이때 신규 개미들도 많이 붙었을 거고 이 구간에서 물량이 했었던 분들은 아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환의를 느끼겠죠. 그러다 다시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공포를 조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못 버티고 또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구간이 7, 8만 원대 구간이에요. 7, 8만 원대 구간. 이 7, 8만 원대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7만 원대부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신용장구.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7만 원 구간. 이때부터 이 신용을 써가면서 물타기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장구율이 최고치를 찍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용 물량들 자 이걸 한번 털어내야죠. 털어내서 개인대로 손절을 시키고 나서 자 이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계획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어제 올려줬던 내용인데 자 좀만 더 올려볼게요. 자 날짜 11월 13일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지금 12월 12일이 선물 만기일이에요. 자 그리고 위로 좀만 올려보면요. 자 이날 또 옵션도 같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4만 원의 날이죠. 자 우선은 오늘 이후에 얘네가 옵션을 하방으로 배팅을 하는지 상방으로 배팅을 하는지 자 이거 체크 우선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하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하락 움직임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정말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12월 달에 이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이 4만 원의 날에는 이때부터는 이 외국인들이 이 옵션과 이 선물 상방에 배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때가요. 이 삼성증자의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4분기 실적 발표 1월 달에 있죠. 자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이 매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1월 달부터 실적 발표를 하죠. 자 12월 달부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이 트럼프 리스크 자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지금 칠수법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보조금이 삭감이 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식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바이든 정권 지금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2개월 이내에 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만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TSMC는요 합의가 완료가 돼서 지금 보조금 발표만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 주자가 바로 이 삼성전자예요. 자 빠르면요 11월 내에도 이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협상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늦어도 12월 12월 안에는 이 반도체 보조금 합의가 마무리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의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주포인 외국인들 자 얘네들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빨라요. 얘네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HBM3 자 요거 중요한 구간 테스트 완료가 됐다라고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4분기 때는 이 HBM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이걸 알고 있고 또 반도체 보조금 12월 빠르면 11월 내에도 이게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악재가 해소가 됐으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굳이 추가적으로 하방 배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 친 수량 지금 공매도 물량이 350만점 넘게나 맛있어요. 11월 중에 저점을 찍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 자 이 시점이 곧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얘네 이 물량도 다시 갚아야 돼요. 공매도 친 수량 이거 쇼커버링이죠. 쇼커버링 빌린 거 갚는 거니까 환매수입니다. 환매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바닥 구간에서 이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시작되면서 환매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저점 구간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평가 조절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해서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요 상단에 나와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삼성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포로랑 같이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9493원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삼성전자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영상 올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말 그대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힘든 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최대한 손실 줄여 나가면서 이 삼성전자로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더 힘을 더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작은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소통망입니다. 제가 장전에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당 작게는 5% 때부터 많게는 15%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는 방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승률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10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렸을 때 최소 8종목 즉 8원 이상의 승률로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거 11월 12일 기준인데요. 좀 내려볼게요. 펩토론하고 1승 3부토건 3조목을 추천을 좀 해드렸었고요. 9시 2분에 3부토건 상승 부야에 걸리면서 10% 수익권에서 절반을 찰실현했고요. 자 그리고 9시 6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5% 수익권에서 남은 물량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펩토론 9시 21분에 6%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 후에 지금 절반을 홀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승 9시 38분에 6%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 후에 11시 5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2%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입장 찬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자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무료 구독자 이벤트라고 링크가 하나 걸려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다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유튜브 구독자 닉네임도 하나 적어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입장 링크를 받으실 연락처까지 기재해서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문자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입장 링크를 같이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요.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